안녕하세요 포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먼저 저는 송다솜이고요 저는 블록체인을 매우 매우 사랑하는 블록체인 러버입니다 전 일전에 하드웨어 원래 트레더 지갑이랑 메타마스크를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제 개인 채널에서 그런데 이렇게 포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열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입꼴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된 여러분들 묵지마 투자에 노출된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에 대한 정보를 대신 공부를 해서 쏙쏙 뽑아서 5분 정도의 분량으로 간추려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콘텐츠가 많이 없지만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해놓으시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저를 만나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첫 릴리즈는 추석 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